그 사이에 4km의 미무장 지대를 선정하였습니다. 그런데 이제 아무도 다른 이 말이 좋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살아서도 맥골 죽어서도 맥골이라는 이름이 적들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이 맥골 무대가 정말 우리나라의 경제, 부민들의 행복에 튼튼한 지지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와서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. 겨울에는 굉장히 힘들겠네. 예 그렇습니다. 여러분 많이 힘드시겠지만 우리 사단장님 잘 해주시죠. 목포에서 왔습니다. 목포에서 나오니까 좀 춥지? 겨울에? 맞습니다.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하는 게 뭐가 있어요? 소식껏 후보님한테 맞습니다. 너무 다 좋게 잘해주고 싶습니다. 지금 현재 중대에 만족하고 있습니다. 우리 애로사항 있으면 우리도 좀 알고 갑시다. 저는 큰 애로사항은 없고 그냥 병력들이 건강하게 잘 집으로 돌아가는 게 제 군생활 목표고 제가 좀 선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. 생활관에서는 좀 더 안락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우리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도 노력을 할게요. 건강하게 잘 공생을 하십시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백골사단 화이팅!